반수 한 시청자 난 진짜 녹음할 때 제일 긴장돼 나도 긴장돼 그래서 진짜 못 다를 것 같아 진짜 긴장돼 왜 긴장되지 근데 특히 팬씨가 제일 긴장되는 거 같아 저는 팬씨 팬 걸렸잖아요 팬시병 팬시병 몰라요? 내가 말했잖아 팬시라는 말만 듣거나 팬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만 배가 아파진다 맞아 언니 계속 배 아프잖아 아니 이미 녹화를 다 해놓고 그냥 올라가는 무대인데도 배가 갑자기 아파요 팬시 올라가는 게 좋네 근데 진짜 라이브 할 때마다 산업 몇 번도 하잖아 근데 진짜 지어랑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맞아 왜? 라이브인데 막 너무 높은데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몇 번도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냥 너무 아쉬워요 그 팬시 사비를 부르는 내 목소리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컨디션만 더 좋았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무대 맞아 그리고 진짜 신기했대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진짜거든요 아까 인터뷰 때 팬시 소개를 연습하려고 제가 상태가 되게 좋았는데 아 이번 저희 신고 팬시는 하는데 진짜 배가 아픈 거야 진짜 거짓말 안 내게 말했지 진짜로 팬시 말하기만 해도 배가 아팠어요 할 말이 있어 저 제 슬리퍼 자랑해도 돼요 뭐였지? 뭐였지? 트와이스? 아아 나는 트와이스 실리퍼를 신고 다니네 나는 이거 핑크 트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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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놀러 오고 싶어 아 호그 먹고 싶어 노래하고 싶어? 하나 둘 셋 넷 하늘 구름색은 트로피카에 예 태양 빨간 빛니 두 볼 같애 Tell me I'm the only one Babe 팬시 유 팬시 유 팬시 유 팬시 유 트와이스 둘 셋 실제